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299명을 계속 유지해왔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어떻게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명을 늘어서 300명은 200명대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30명은 이거는 헌법도 개헌사항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것들이 난잡하고 무식하기가 이루 말할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를 개돼지로 보느냐는 이야기죠. 지들이 개돼지면 개돼지 눈에는 개돼지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도 개돼지로 보이겠네. 맞네.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개돼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소위 말하자면 둘 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간에 소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치 기독권자로서 주인인 주권자를 그런 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전체가 여든 야든 전체가 국민의 국민 주인이 소환합니다. 소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하면 지금 같으면 지금 거의 4.19 방식의 혁명 혁명 혁명적 소환 그것도 배제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히 어석을 투표로서 지금 권력 구도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좀 도식적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586 집단의 원래 의도는 원래 구상은 원래 희망사항은 공수처법이라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 독약을 의회 국회의원들한테 입맛에 달달하게 특히 군소 친여 정당들의 입맛에 달달하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그 선거법으로 둘러싸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지나고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통과돼도 통과되면 더민당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총치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면 군소정당에 유리한 법이 되나가지고 더민당이 공중분해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멤버들 중에서는 선거법 통과에 대해서 좀 뜨뜻미직은 해. 아니요. 성내는 지금 탔죠. 네. 성내가 탔어요. 그래서 이인혁이가 30개 의석 못 누린다. 그다음에 이해차이도 못 누린다. 그다음에 이제 중진들은 야 그 선거법 그거 여러 가지 문제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껍데기는 껍질대로 지금 이미 용도가 야 그거 우리한테 유리하냐 해서 용도가 절반쯤 폐기됐고 알맹이는 이제 동시법은 우리 같은 자유시민 또 조성환 교수님 같은 이런 저기 그 열혈 지식층이 나서가지고 야 이거는 나치법이야. 나치국가로 전락하는 법이야. 너희가 나치냐. 이탈이죠. 그러고서 정면 공격이 이제 대호가 짜가지고 한 달 동안 패겠다는 거거든. 11월 내내 패겠다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패야 돼요. 그것도 한번 맞아 봐라 이거죠. 그것도 패는 재미가 있는 게 태극기 뭐 이런 그런 쪽 한 쪽의 역량만 가지고 패는 게 아니라 태극기가 패면 그 다음에 이걸 온건 기독교가 받고 그러면 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정치화되어 있는 정당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받고 그걸 또 언론이 받고 그걸 교수가 받고 그걸 그걸 정치권이 받고 이러면서 이게 태풍이 말아 돌아가니까 패는 재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아무튼 11월 달에는 공수처 가지고 엄청 패자고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거든요. 제가 그 성공의 어떤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희상 입법자 입법수장이 뭐 흑시성으로는 나치돌격대장 나치돌격대장을 하려고 했는데 직감도 거의 없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자기도 아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정부는 민주당 중진들이 이거는 위원에다가 자칫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럼 내란 반란죄예요. 반란죄 이런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큰 비판을 넘어서 큰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웃게 느끼는 거예요. 문희상 씨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나 하는 거 싶어 하고 한 말 있어요. 반역은 아무나 하냐. 아 맞아요. 반역은 아무나 하냐고. 그리고 평생 양집에서만 살아서 국회의장까지 해처먹 쳐드시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무슨 반역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조국하고 바꾸고 조국을 보호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그 다음에 또 정권 연장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구매해져져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지금 주춤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공론의 책임을 지식층과 그 다음에 교계 신학인들 태극기 시민 태극기 시민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당도 설정 정신 차려가지고 다르게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무리해서 할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폭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조국이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검찰개혁 공소처 등숙해시켜서 멀쩡할 개혁은 다 선인 걸로 생각을 해서 막 밀어붙였는데 조국이 잘생기고 덤차기도 가능하고 잘생겼어요? 뭐 하여튼 아줌마들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무장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좀 거짓이었어. 거짓보다 더한 범죄였어. 그 다음에 이게 공소처와 똑같은 거예요.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다른 말로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조국 수호를 하자고 그랬는데 검찰개혁의 내용은 공소처다. 그걸 까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걸 위원에다가 반역에다가 반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티킹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선거법이 선거법도 300명 야합 도저히 이제 말하자면 5200만이 움직이는 5200만을 이끌고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지침은 헌법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개별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것들을 헌법하면 헌법을 부술라 그래. 부술라 그래.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공소처를 눈감아주는 대신에 이 선거법의 이득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무리를 해서 먼저 주고 공소처법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공소처법을 먼저 해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거법을 먼저 연동을 해주고 나면 더블당도 쪼개져야 돼요. 더블당 쪼개진다. 그다음에 한국당도 쪼개져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부 꼬마정당끼리 합종 연장하는 좋은 말로 다당제라고 그러지만 개판되는 거예요. 곤목대당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5200만 지금까지 우리가 국력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평양에 핵을 대적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균형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은 이번에 공습처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 11월 달에서 가열차게 엄청나게 열렬하게 여러 층이 여러 주체에 의해서 물길이 흘러내려서 큰 도도한 흐름을 만들 거고 이것이 승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라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그렇죠. 낚시꾼 비슷해서 낚시 하면 건드리는 손 맛을 한번 기억을 하면 다음번에 그 손 맛 때 체거든. 승리가 그런 게 있다고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이게 승리하는구나. 아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한 분야가 그냥 혼자서 다 부담 지고서 치는 게 아니라 태극기가 치고 유튜브가 치고 그다음에 기독교 정치화 정당 정치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치고 온건 주류 기독교가 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불교나 다른 데도 치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치고 메이저 언론이 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가는 태풍을 만드는 그 노하우가 그 문화적인 습속 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됐죠. 이번에 한번 이 습관을 만들자고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변화를 나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정상적인 자유시민들이 그 자유시민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선동해서 권력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취하고도 하는 메커니즘을 다 알아보렸어. 그러고 난 뒤 대응하는 거는 이게 니네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효과 이제 말하자면 그걸 대응하고 제압하고 저지하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방법을 알아내면서 아마 정치의 본질 대의제 민주주의가 움직이는 대의제의 본질을 아마 우리 박두편이나 저는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다시 이걸 이론화시키고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는 경쟁의 원칙이고 이 경쟁은 각 주권자인 개체가 개인이 국민이 시민이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 자치 능력을 기르느냐 그것을 도와주고 또 견인해주고 하는 게 이게 디모크래틱 폴리틱스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수운동 그게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이야. 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 높이는 것. 그래서 11월에 이 엄청난 우리가 이제 공수처 반대 투쟁의 큰 혁명물결을 자유혁명물결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그것을 축복해주는 어마무시한 또 의미한 행사가 딱 11월 초순에 열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맞았네요. 합의. 우리 조성환 교수님 많이 고생하셔서 할 때 했는데 자 보시죠. 2019 아시아태평양 자유회의라는 게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는 우리 북한운동을 오래 해왔던 도희윤 대표가 실무를 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아태평양 자유회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5명 정도의 아시아태평양 그러니까 지역의 자유혁명 자유혁명 운동을 하는 분들이 와요. 인권운동 하고 이제 한 분은 미우라 코타로 이분은 일본의 자유인권운동가인데 이분이 최근에 그 통일일보의 홍형 홍형 통일일보 우리 쪽 일본 토큐에서 발행이 되는 그렇죠. 이제 우리 쪽 신문이죠. 거기에 이제 미우라 코타로가 최근에 기고한 글의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보수와 침북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고 문명의 전쟁이다. 이렇게 딱 기고를 해주신 분이나 그래요 이 미우라 코타로가 일본의 일반 보수랑은 달라요. 일본 일본 일반 보수 일본 우익은 부국강병 애국주의인데 이 사람은 문명이나 인류적 차원에서 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우라 코타로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홍콩 nkdc 저기가 뭐냐면 nk가 북한이에요. d가 디펙션 북한 탈북자를 도와주는 홍콩 단체인데 이게 젊은 친구인데 라오쿤항 이 친구가 저걸 하게 된 이유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신의주에서 폐항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빼짝 말라가지고 새카맣게 탄 할머니가 영양식조에 걸린 애를 업고서 먹을 거 달라라고 역에서 손을 내밀드리는 거야 그걸 보고 쇼크를 받아서 탈북자 지원운동을 하는데 홍콩 베이스로 저 젊은 친구인데 이번에 홍콩 민주화 시위에도 깊게 관계하죠. 그래서 라오쿤항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분 또 한 분 오시지 않나 네 대만 양 젠퍼라고 대만 민주주의재단 부의사인당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일종의 대만 독립성 강화운동 동부죠. 독립성 강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재단 사실 대만도 국민당의 어떤 친중노선이 강하지 친중노선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실 국민당은 굉장히 뭐 아주 전체주의 독재는 아니면 권위주의 독재를 한 굉장히 강한 그걸 가지고 그게 되어서 대만 인을 포함한 대만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대만의 독립주권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용감하게 주장해 가열차 를 차려해 하는 사람입니다. 얀지안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귀한 분이 오세요. 신강위구루에서 튀어나와서 서방세계로 망명하신 분들 중에 이분들이 제일 많이 몰려사는 데가 의외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함마무트 리함마무트 세계위구르회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전권대표예요. 일본어를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 분에다가 지금 누구라고 공개할 처지는 못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망명한 분이 있어요. 대륙 중국 대륙에서 마태때 아주 최일급 지도 되어있습니다. 네. 그분이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분을 모시고 이거는 사실 이제 사실은 저기 누가 준비한가요 사실은 노재봉 전 총리께서 노재봉 총리 네. 사실은 한국도 지금 이렇게 자유가 지금 실현에 들어가고 동아시아에 사실은 자유화가 되지 않으면 동아시아가 세계 문명에 합류가 안되고 항상 그 말하자면 문제를 안고 있다. 제가 이게 아마 조금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네. 3월 1일 우리 3.1주년 100주년 네. 우리 정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노재봉 총리의 연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운동은 우리 한국이 세계문명에 합류하게 되는 현대문명에 합류한 선언이야 선언이고 첫걸음이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는 말하자면 모델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현에 있지만 앞으로 100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계기로 이 실현을 계기로 실현을 극복을 하면서 극복을 하는 동시에 세계에 기여하는 문명의 미션 문명적인 자유의 미션 문명의 미션을 설정해야 될 때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사실은 중국이든 우리나라 북한이든 또 다른 소위 말하자면 다시 전체주의 쪽으로 회개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일단 스톱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혁명의 비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민간 동맹 정권 국가들은 갑자기 21세기에 반동 회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21세기에 세계 현대문명의 보조를 맞추는 거기에 우리가 우리가 시작이라도 하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자유회의하고 이제 이슨본하고 마인드 삼백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아시아태평양 자유회의인데 실제로 이제 적으로 규정하는 건 뭐냐면 중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주의 반동을 하고 있거나 유사 전체주의거나 북한과 같이 극악한 전체주의 사교이거나 자꾸 자유혁명에서 이탈하려고 하는데 이 셋을 이 세 개의 전체주의 삼각 현대를 겨냥해서 싸우는 싸우는 그렇죠. 그게 신강 위구르 사람이든 홍콩 사람이든 대만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게 이번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자유회의의 컨셉이고 이게 앞으로 매년 한 번씩 최소환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원적으로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시빌 라이언스 그러니까 조직단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주체는 아시아태평양 시민연대 시민연대라고 하는 축을 만들고 만들려고 하고 주체가 주체가 매년 올해부터 우리가 소위 현대문명에 편입한 1919년의 100주년부터 2019년부터 애니얼 컨퍼런스로 1년에 두 번 컨퍼런스로 해가지고 아시아태평양 자유회의를 우선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일본 가서 한 번 하고 타이완 가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위상을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 자유재활 론의상스죠 자유의 말하자면 재결집 그리고 문명의 합류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아시아 레벨에서 우리가 만나면 팡팡 이야기했던 동아시아 자유화 그게 또 미국의 소위 말하는 지금 문명의 수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딱 한마디로 개념화하면 동아시아 자유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선도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참여 몇 면이 정치외교학자 김용호 교수 그 다음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지도자 김은구 대표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탈북자 김태산 선생 그 다음에 장르교 신학대학교의 교수 김철홍 그 다음에 백모박성현 그리고 마인드 300 그리고 이제 한국의 유수의 이론 물리학자 진명지대 교수 박영하 교수 그 다음에 미디어워치 변이재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죠 바른사회 시민회의의의 양준모 교수 그 다음에 시민평론 시민운동가 이강호 선생 그 다음에 이충근 박사 그 다음에 우리 조성환 교수님 또 다른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모여서 쭉 하고 있고 이 중간에 이제 전체 코디를 봐주고 있는 분이 도희은 총장 제 이름을 깜빡 잊고 안 적었는데 도희은 총장이 북한의 소진이 친이라고 하는 반디 선장의 소설과 그 다음에 시집을 멀레 가져와서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인권위권 의원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냐 프레센터를 조심으로서 하는데 무려 이틀 3일 이틀 반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목요일 11월 7일 날 오후 2시에 첫 세션이야. 그렇죠. 제가 사회를 보는데 미중 문명전쟁과 아태 자유혁명 이게 총론입니다. 이게 총론이야. 그리고 11월 8일 날 오전 10시에는 동북아 전체주의 반동 아까 말한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의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 남한의 문재인 586의 유사 전체주의 이 동북아 전체주의 반동과 아태 자유시민 동맹 동맹 그걸 제가 소외도 하고 그 사회를 조성환 교수님 보시는데 이때 이제 홍콩 얘기 동북아 전체주의 반동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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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 이런 책들 북페어 북페어가 어디서 열리냐면 저기 막 파이낸스 센터하고 청계로 사이 사이 파이낸스 센터하고 청계로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판 전시에 비슷하게 이제 천막 쳐놓고 저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1월 9일 날에는 여기에 출연하신 중국에서 오신 분 홍콩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신강 위그루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11월 9일 낮에는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을 짧게 하시고 네. 저녁에는 마로니에서 또 청년 주도에 탄핵 집고가기 집회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 또 연설을 한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퍼포먼스로 돼 있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참 시련에 있지만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는 말하자면 자유의 문명을 자유의 문명을 다시 우리가 재활시켜서 이걸 확산하는 네.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센터에서 제일 큰 방을 빌리긴 했어요. 국제회의실. 네. 근데 거기 한 300에서 350명밖에 못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문자로 참여 신청을 해 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010-3330-1142입니다. 그렇습니다. 010-3330-1142.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일 뭐 오전 7일 오후 혹은 8일 오전 8일 오후 이런 식으로 끊어서 혹은 셋다 셋다 혹은 8일 두 개 네.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어린지 하시느라고 또 노재봉 총리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 발짝 건너서 제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렇고 노총님이 그전에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잖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정치학과고 노총님은 외교학과 교수인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합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합과가 됐죠. 이제 저희 또 이왕 광고 말씀하는 김에 광고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11월 달에 공수처 반대를 가지고 엄청난 투쟁이 있는데 이런 역량을 가지고 결국 이게 어디로 연글어야 되냐 네. 결국은 선거구별 조직으로 연글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인재를 안 길렀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또 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인을 해야 돼요. 견인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독립유권자조직 자유시민본부 열혈 자유시민 100명이 모이면 선거구를 뒤집고 선거구를 뒤집으면 대한민국 국회를 뒤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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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 서울시청. 공수처는 게시타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대역기지표 오시고요. 오실 때 시청역 2번 출구 앞에 오시면 이선본 자유시민본부 또 세뇌탈출 시청자님들이 들르실 수 있는 부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동지 여러분들과 환담하시고 청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오늘 뭐 엄청나게 길게 했어 우리가. 예 뭐 몇 프로 나누어서 또.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